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오지게 싸우고 있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본인이 만든 음식을 왜 안 먹냐며 5살짜리 우리 아이한테 난리치고 억지로 먹이는 옳게 아니 이게 미쳤나 원제 아이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딸아이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올케랑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요 싸웠어요 진짜 저는 솔직히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고 또 우리 아이가 어떤 큰 신뢰를 한 건지 이거 역시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 보시고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릴게요 만약 제 잘못이 맞다고 하시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동생이 며칠 전 집들이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아내인 저희 올케하고는 뭐 결혼하기 전에도 한두 분 본 게 전부고 결혼 후에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안 친해요 그리고 저는 올해로 다섯 살이 된 딸이 하나 있는데요 뭐 엄마로서 좀 부끄럽지만 저희 아이가 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도 먹기 싫은 건 안 먹고 좋아하는 거 한 가지 반찬이랑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걱정되죠 엄마인데 하지만 일부러 또 억지로 먹이는 건 또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만큼은 그냥 좋아하는 것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올케가 음식을 준비한다는데 저는 아이가 안 먹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우리 꽁꽁이 먹을 도시락은 내가 직접 싸갈 테니까 사실 너도 알잖아 편식 심하고 그래서 아이 건 내가 준비할 테니까 애 먹을 음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올케한테 전해줘 라고 했고 동생도 어 알았어 누나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갔더니 집들이 당일이죠 올케가 저희 아이한테 준다고 어른들 음식 외에도 크림떡볶이를 따로 준비했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인사를 했고 아이한테도 외숙모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키고 챙겨온 아이 도시락이랑 그 크림떡볶이를 같이 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한 입 먹어보더니 입맛에 전혀 안 맞나 봅니다 저한테 기숙말로 엄마 이거 안 먹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꽁꽁아 괜찮아 엄마가 먹을게 너는 도시락 먹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올케한테도 올케 정말 미안해 우리 애가 편식이 너무 심해서 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럼에도 이렇게 준비해 준 거 나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아이가 이렇게 안 먹는다 하니까 정말 미안해 근데 이거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 내가 다 먹을게 정말 맛있어 이 말을 몇 번이고 했어요 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올케가 제가 한 땐 말에는 대답이 하나도 없고 저희 아이한테 아니야 편식하는 거 아니야 네 그릇에 들어준 건 다 먹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 먹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 안 돼 아니 안 돼 그릇에 있는 건 무조건 다 먹는 게 맞는 거야 이래가지고 제가 기분 나빠서 아니 올케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억지로 먹이는 거 아닌 것 같다 내가 한 입 먹어봤는데 아니 애가 한 입 먹었어 먹었는데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러는 걸 왜 이렇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거냐 내가 대신 먹겠다니까 애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랬더니 형님 지금 이거 저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래가지고 싸웠어요 뭐 남동생은 말리고 또 저희 남편은 그냥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결국 그러다가 왔는데요 아니 이게 정말로 제가 실수를 한 부분입니까 애가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안 먹겠다는데 이걸 억지로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문이야 뭐야 어우 사람 마음 참 심란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편식이 나쁜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무엇보다 애가 편식하면 부모인 제가 제일 속상하고 마음 아파요 많이 가르쳐보고 시도도 해보고 또 작게 잘라서 줘보고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 줘봤지만 그래도 애가 먹어보고 별로인 건 안 먹더라고요 항상 골고루 먹어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누가 할까 댓글 1번 아니 음식을 싸간다고 아이 음식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귀엽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안 먹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상한 거죠 억지로 편식 고치려고 해봤자 오히려 애한테 거부감만 심해집니다 내 댓글 맞아요 편식 이거 강요해봤자 절대 안 고쳐져요 그 산 증인이 바로 나야 재료를 갈아도 엄청 작게 쪼개도 먹여보면 애가 바로 알고 액 하고 뱉어버려 2번 아니 동생을 통해서 양이도 구했고 평소 아이와의 관계가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식사 예절 일합시고 저러는 게 정말 맞아요 차려 놨는데 안 먹는다 하니까 분풀이 하는 거 아니냐고 애 음식까지 차려줘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싹 무시하면서 분풀이 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3번 지가 해준 거 안 먹으니까 기분 그지 같아가지고 삐진 거네 어이구 애를 상대로 얼음 닫지 못하고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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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귓속말로 엄마한테 이거 안 먹고 싶어 했을 때 괜찮아 엄마가 먹을게 이런 말은 집에서나 하시고요 그래? 그래도 널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조금만 더 먹고 도시락 먹어 이렇게 말해보는 게 좋았겠죠 아니 그걸 만들어준 상대를 앞에 두고 만든 사람 무한하게 귓속말 이게 뭡니까 물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식을 한 사람도 오지랖이긴 하지만 내 댓글 에? 그러면 귓속말로 안 하면 뭐 어떡하라는 거죠? 뭐 대놓고 이야기하나? 텔레파시로 이야기를 해야 돼?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데? 뭔데? 2번 아니 처음부터 애 음식 만들지 말랬잖아 왜 처음 만들고 난리야? 어? 그리고 귓속말 안 하면 뭐 거기다 확성기를 대고 말을 할까? 야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건지 여기도 이상한 사람들 참 많이 기어들어왔네 어? 3번 작게 말하면 됩니다 귓속말이 나쁜 거라는 걸 배울 나이라고야 4번 뭐? 귓속말이 나쁠 거라는 걸 나쁜 거라는 걸 배울 나이라고? 5살이 야 너 애 안 키워봤지? 애들은 대여섯 살에 갑자기 낯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때는 남들과 같이 있을 때 거의 귓속말로 부모와 의사표현을 한다고 네가 뭘 알겠니? 5번 애 도시락까지 따로 챙겨올 정도면 6번 이게요 먹으라고 권한다고 먹을 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뭔 소리야 이게? 6번 글쎄 남의 집에 갈 때 도시락을 따로 싸는 것부터가 좀 유난인데 과보 라고 해야 되나? 뭐 애가 아프거나 알러지가 심하다거나 그런거면 이해가 되는데 고작 입맛에 안 맞을까봐 도시락을 싸가는 것 자체가 글쎄요 애를 잘 키운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그러는 거 이것도 한두 번 그려본 거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는 그냥 굶든가 먹든가 하라고 시켜야 돼요 지나치게 허용적인 느낌이랄까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애가 싫다 하면 바로 상황 종료되는 게 정상은 아니죠 님이 다른 자리에서도 그래 왔다면 사람들 슬슬 뒷말 나와요 아이고 저러니까 애가 안 먹지 100% 이런 소리 나옵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해서 알려드려요 7번 무슨 음식인가 했더니 크림? 이거는 호불호 갈리지 않나? 우리 애도 저래요 크림, 까르보나라 이런 거 느끼해가지고 안 먹습니다 냄새도 역하다 그러고 이거는 편식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참 건방진 옳게 돼요 저라면 바로 한 소리 했을 겁니다 8번 아니 교육도 좋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그가 안 먹는다고 예의, 운운함이 억지로 먹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죠 9번 아니 뭐 편식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즐거우라고 초대한 자리에서 갑자기? 허니 내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남의 새끼한테 채소 먹어라도 아니고 호불호 갈리는 크림 떡볶이로 이건 무슨 신박한 무개념이냐 10번 우리 회사에 편식 오지게 심해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먹고 저건 저래서 안 먹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인간 눈치 보여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매번 그 사람 위주로 메뉴를 고르다 보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서 언젠가부터는 그 인간 빼놓고 밥 먹으러 가요 아니 어떻게 맨날 지인 맛에만 맞춰가지고 먹을 수 있냐고 여하튼 그 인간 빼고 먹으니까 어우 세상 살맛 난다 진짜 먹을 거 너무 많아 내 새끼도 아니 그게 이 글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2번 이게 뭔 상관이냐니 저 사람 어린 시절 어땠겠어요 생각 안 해봐요? 11번 요즘 초딩들이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지금 이 엄마가 쓴 글과 또 편식을 옹호하는 댓글들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지 12번 댓글에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네 편식을 하지 말라는 건 채소도 골고루 먹고 건강에 좋은 걸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집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래 크림 떡볶이 따위가 무슨 영양가 좋은 음식이라고? 어이가 없네 그리고 니들 다들 그렇잖아 싫어하는 음식 다 있을 거고 마음대로 들어줘 놓고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너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 아니야 다 그렇잖아 쓰니만큼 이야기했으면 됐지 아니 지가 부모도 아니면서 강요하는 게 더 또라이 아닌가? 올케가 이거 쓰니 개무시하는 거 같은데요? 엎어버리세요 댓글 레알이야 매한 거 못 먹는다고 분명히 미리 말했는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청량구추 때려막아가지고 캡사이신 뿌린 거 이거 먹으라고 내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이가 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속마음이지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외숙모가 되겠죠 지금 이 외숙모라는 사람이 정말로 조카의 건강을 걱정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가 만든 거 애가 안 먹었다고 성질 뻗쳐가지고 개고장 부리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편식은 그 다음이야 그리고 크림 이거 안 먹는다고 편식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죠 어쨌든 저 신우이가 아니고 올케 애가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봐요 애가 걱정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일 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어?